안녕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 열심히 비웠는데 다시 물건이 쌓이면 낭패이자 낭비죠. 사랑에 빠졌을 때 눈앞이 흐려지고 모든 게 좋겠만 생각하게 되죠. 물건도 사고 싶은 게 한번 딱 꽂히면 합리적 이유를 모두 제쳐두고 블랙홀에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외벌이 전업주부 아들맘으로 10년. 너무나 속물적인. 그러나 짠순이, 살림꾼, 미니멀리스트 그 어딘가로 살며 시행자국 끝에 내린 소비에 대한 견해 정리해봤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멀리하라. 이미 집에 가지고 있어요. 자취, 결혼, 출산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시기가 아닌 이상 웬만큼 필요한 것들은 이미 장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립스틱도 다양한 텍스처는 물론 붉은색 안에서도 버건디, 체리, 말린 장미처럼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업 자본주의 안에 사는 우리로선 같은 기능이라도 모양과 색깔 등 외형만 바뀐 새로운 물건이 내가 가진 것과 다르니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다수 없어서 사야 하는 경우보다 문제는 안 쓰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옷장을 열면 입을 게 없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없을까요? 지금 보이는 것들이 헛것은 아니겠죠? 계절을 넘어 해가 넘어갈 정도로 건들지 않는 물건부터 먼저 살피고 가치 있게 끝까지 쓰임한 후 구매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면 살수록 더 많은 수납함과 수납 공간이 필요하고 수납을 하기 위해 더 넓은 집을 필요로 합니다. 은행 대출로 장만한 우리 집을 겹치는 물건, 안 쓰는 물건들로 저장하며 몇 평이나 이자 비용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기 전 기억력과 창의력을 끌어내 보세요. 같은 기능이 없는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아나운서 조수빈 씨는 선물을 받은 식탁에서 아이가 뒤집기 하기 전 기저귀를 갈기도 하고 재우기도 하고 공부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다 지금은 식탁으로 사용하신대요. 이처럼 한 가지 물건을 다용도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선물 받은 마늘 다지기인데요. 마늘 다질 때 주로 쓰지만 삶은 감자, 계란을 으깨는 메셔로도 쓰고 참깨 글라인더 대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순 없을까? 현대인들은 사소한 불편조차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레몬은 한식 요리에도 식초 대용으로 사용하면 맛이 참 좋아서 저는 자주 사용해요. 그럼에도 레몬 스퀴즈를 사지 않고 웬만하면 저는 손으로 합니다. 비닐 장갑, 집게를 사용하는 대신 맨손을 훨씬 많이 써요. 쿠킹 타이머도 모자라서 계란 익히는 전용 타이머도 나오지만 핸드폰이나 집안 시계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일 아침 반숙 계란이 먹고 싶은데 매번 똥망이다. 그럼 당연히 구매하셔야죠. 이런 틈새의 상품들은 사용 횟수가 그 순간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간과 비용을 잡아먹는 주범입니다. 또는 땡땡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얼마나 재미있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은지 몰라요. 수선이나 리폼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운동화 신을 때 발 뒤꿈치가 자꾸 까져서 천원짜리 패드를 부착했는데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본질이 뭘까? 건강한 몸을 가꾸고 싶어서 아령을 사기로 했다면 생수병을 몇 달 사용하다 습관이 제대로 붙으면 그때 사도 되죠. 물건의 기능은 무게입니다. 관심 분야의 취미나 공부는 흥미해서 그칠 수 있으니 유튜브, 블로그, 공공도서관을 먼저 이용하고 내공이 좀 쌓이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홈쇼핑을 파는 요리 아이템 산다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 먹는 횟수가 줄어둔 것도 아니더라고요. 냉동 피자를 예쁜 접시 위에 올리니 화덕 피자 맛이 날까요? 불만과 문제를 물건이 해결해줄 거라는 기대를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이 물건의 기능, 본질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면 사지 않거나 적어도 밀어둘 이유가 생깁니다. 숨겨진 구매 비용 저는 샤오미, 다이슨, 보스, 브라운같이 국내 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AS 과정이 불편했고 수선 비용이 제품 가격의 80에서 90%나 돼서 황당했는데요. 오래 쓸 생각으로 가장 좋은 버전으로 샀지만 미처 몰랐습니다. 가격을 지불하고 끝이 아닌 대표적 예가 자동차죠. 자동차 보험, 취득세, 등록비, 자동차세, 주유세, 전기점검비, 수리비, 부품교체비, 주차비, 통행료, 세차비. 추가적으로 숨만 쉬어도 감가상각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전기 제품도 구매 비용은 저렴하지만 전기세가 매달 비싸게 나오죠. 또는 제품과 호환 가능한 전용 소모품을 계속 비싸게 사야 하는 경우 사용 횟수와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으니 숨겨진 비용까지 체크해보세요. 물건의 배신 소유는 만족을 위함이 아니다. 소유는 의무의 시작이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나는 많은 의무로부터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청소용 화학물질의 잔여물을 걱정해야 되는 복잡한 구조의 물건은 정말 신경 쓰이죠. 저희 집도 무풍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곰팡이가 내부 곳곳에 생겨요. 특히나 가정집에서 청소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보통은 전문 업체에 매년 비싼 돈을 주고 맡겨야 하더라고요. 쿠션과 인형은 먼지와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세탁과 건조까지 부담스럽죠. 전기장판, 온수매트도 화상과 과열 문제로 꽤 많은 사고가 소비자원에 접수된다고 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여러 유의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안전과 위생에 있어서 피로감을 주는 물건도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군중심리 저 어릴 땐 가전제품이 모두 흰색이었거든요. 그 후에 꽃무늬, 블랙 메탈, 파스텔톤으로 트렌드가 변하더라고요. 10년, 30년 쓸 생각으로 샀던 고가의 냉장고조차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쉽게 들더라고요. 나의 안목과 취향이었다고 굳게 믿었던 물건은 사실 거대한 산업이 밀어붙이는 마케팅의 결과 또는 주변의 부추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고 촌스러워 보여서 애정없는 물건으로 버려질 수도 있겠죠. 밴드 외건 효과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지 왜 구입하려는 건지 합리적 이유보다 승리자나 다수의 편에 서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가 작용함으로써 구매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서 내 지갑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무늬, 색상, 모양은 최대한 심플한 것으로 선택합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장을 보지 말자. 감정에서 오는 불필요한 소비. 고생한 나를 위해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저도 스트레스 풀 때 불닭볶음면에 녹차 아이스크림을 지르는데요. 자기 합리와 보상 심리가 자주 발동하면 쉽게 지갑이 열리는 것 같아요. 돌아볼 점은 최근 현대인은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감정을 처리해버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음주, 담배, 과식, 그 중에서도 소비가 포함되는데요. 유명한 인터넷 용어들이 있는데요. 정신과 상담보다 쇼핑의 가성비, 홧김에 쓰는 홧김 비용, 쓸쓸하고 외로워서 쓰는 쓸쓸 비용,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소소한 씀씀이로 낭비하는 탕진잼, 인간의 감정은 소비를 한순간 기쁘더라도 원래 감정으로 빠르게 돌아오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를 정면으로 음미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세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불필요한 소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소비. 저도 제 감정조차 속일 때가 많아요.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룹에서 인정받으면서 돋보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구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에게 솔직해보세요. 사람들은 소유물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소유물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인간은 특정 브랜드를 살 때 예상되는 소비자들과 자신이 같다고 여기고, 그 이면에는 특정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망도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배우 김혜수 씨가 옷이 촌스러운 것은 허용할 수 있어도 생각이 촌스러운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위축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보여지는 소비에 치우쳐서 촌스러운 마인드를 가진 어른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솔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남의 시선에 휘둘리는 소비가 잘못된 것이지, 명품이나 고가 물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비를 억누르는 개인팁 공유 매장 지나가다 꼭 충동구매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사진을 찍어두고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난다 하면 온라인 쇼핑과 비교해서 삽니다. 주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장바구니에 우선 담아두고 며칠 있으면 자주 쓰게 될지, 이건 어디에 둬야 될지, 기존에 있던 물건들과 어울릴지, 좀 냉정해지면서 현명하게 소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 쇼핑할 때 리뷰 많이 참고하시죠? 별점 높음이 기본값이라 좋은 말밖에 없고, 최신 순으로 보거나 별점 낮은 순으로 보면 신랄하고 냉정한 품평에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니 사기 전 필수 코스로 꼭 넣어둡니다. 쇼핑 어플은 사고 싶어서 본다기보다 무심결에 클릭했다가 아이 쇼핑만으로도 시간이 순삭이고 다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배너 광고 노출도 너무 심해서 모두 삭제하고 필요할 때만 다시 받도록 합니다. 행복과 만족은 건강한 내면에서 나온다고 하죠. 비움에 위하게 다가가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발전된 내용이 있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또 봬요.